어? 흐허허 아니 뭐야 방금 자 공략법 알려드립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냥 가요 이건 뭐 어렵지 않죠? 그냥 타이밍 맞춰서 가기만 하면 딱 이런식으로 살짝 멈췄다가 가주면 됩니다 저는 가시가 오는 방향을 봐요 이런식으로 오른쪽을 봐주면 굉장히 쉽게 갈 수가 있다 어? 아 네 어? 왜이렇게 빨라 이거 흐허허허 평소에 그 가시가 아니네 아 아 네 자 여기서도 꿀팁 하기 전에 냉간가요? 저마텔퍼로 가자 이대로 갈게요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만 통과하고 하자 여기다 여기다 으차 아 네 통과 봐주세요 랭가는 어떻게 상대하나요? 몰라요 1레벨 한번 싸워볼까? 1레벨 싸우면 이기나 모르겠네 메이플도 유튜브에 올리나요 애초에 방송을 안키고 하니까 안올라가지 않을까요? 잘 싸워보자 그냥 왜 싸워보냐면 저도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평생 안싸워볼 순 없거든요 상대 어차피 텔포도 없으니까 없더라도 살짝 피해를 최소화할 순 있습니다 상대가 안싸우는데? 케인이 이기나? 상대는 데이터가 있나보다 싸웠다가 진 기억이 있어서 안싸우는거 아닐까요? 오우 다행이다 킬 날뻔? 휴 제가 전멸이 없어서 킬 날뻔 했는데 운이 좋았네요 킬 날뻔? 다행이다 진짜 킬 날뻔? 무덤이 모든 오라지 킬 날뻔? 킬 날뻔? 킬 날뻔? 제발 그만 좀 쳐다보라고 방해 좀만 더하자 킬 날뻔 적을 처치했습니다 방해 좀 많이 했죠 이러면 탑은 그냥 받아 먹으면 되는 라인이라 나쁘지 않습니다 택 빠질 때까지만 빠졌다 근데 좀 쎄네 어어어어 아 바비 사인 리드 보자 좀 애매한가 아리오면 할만하겠다 좋아요 다리도 왔지요 굿 야 이게 팀이지 어랍쇽 어 네 어우 다행이다 좋았습니다 다르킹 변신까지 이거 지금 못 막습니다 다르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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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쩜 좋지 살 수 있을까요 미드 가면 할만한데 티아나 한번 노려볼까 빠졌네요 빠졌네요 안빠졌네 안되겠다 안되겠다 큐자바라 안됐을까요 눌렀는데 거리가 안됐네요 원래 큐자바라 하려고 돌아온건데 거리가 안되서 빠졌음 자바라 은근히 사거리 길어요 토달리지마셈 어 좋아요 이거는 와 아까운데 들어가볼까 좋습니다 밀고 여기까지 잡자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 맛있다 와 영 와 너무 잘 컸는데 갑자기 짱구가 돼버렸는데요 이 케인 지금 못 막습니다 상대 용 치는거 같죠 와 한타로 왔네 용먹고 바로 왔구나 용먹고 바로 왔구나 아 어우 다행이다 하나는 잡았네요 그래도 어 미드도 뚫었죠 그럼 좀 이득인데 뭐야 뭐 하는거 같은데 분위기가 오 키아나 잘랐어요 좋습니다 됐츠 수고하세요 도망갔나 도망갔네 가텀 쭉 밀거 같으니까 텔포박도 볼게요 카우 밀리면 안좋으니까 아 와이옹 와이옹 용 한타 해야겠네 그냥 어 어? 흐허허허허 아니 뭐야 방금 와 이거 뭐야 와 너무 아까운데 야 지렸는데 아 좋았습니다 그래도 마무리는 다 해줬네요 어 가는 중 가는 중 케인이가 가는 중 어 수고하세요 아 맛있다 얘 케인이지 티아나가 까불러 오면 그냥 원컵 내겠습니다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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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다행이다 어 아 아 어 하이용 미안하다 힘차이가 좀 많이 나네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비디오 처음에 아래가 좀 잘해줬다 서폿 카르마가 선제공격이 이제 그냥 정석이구나 다 성공되네 어? 뭐야 땡? 어 네 네 어 탑 좋아요 벨 교환 잘했죠? 상대가 또 점화라 텔포가 없거든요 어 탑 좋아요 타완대 이건 별로 안좋아요 아이고 바텀에서 무슨일이 어 탑 좋은데요 쫄킬 두번 어 바텀까지 네 극을 잡을 수 있나 어 좋아요 마구마구 이득 보는 중 REQ 빠졌어요 아 이거 안맞았으면 할만했는데 너무 아깝다 안갔네 안갔네 아리가 마나 여유가 있진 않거든요 공쓰고 스킬 한번 돌리면 끝이라서 아리도 귀환한 것 같다 고민 갔을 것 같진 않고 오 어우 다행이다 좋았네요 까비 아 이건 잡아서 다행인데 나쁘지 않아요 이러면 오 오 좋습니다 아 와 적을 못먹어? 아까운데 아리 점화도 없어서 스킬 안팼죠 공이라도 빼자 공이 없나? 종콜 왔을 줄 알았는데 안왔네 그치 사비 좀 잘해준다 그쵸? 돌키를 너무 많이 다준다 이게 죽네 뭐야? 왜 포기했지 이 녀석? 어 네 삶을 포기해버렸는데요 어? 오케이 이런거 놓칠 수 없죠 어시 묻으면 어 맛있다 백원 삽쪽 붙어서 아리랑 그브 가는거 막아봅시다 고마워요 아 이놈 모르는데? 모른다 하이 어우 다행이다 그쵸? 아이고 바텀이 멸망해버렸음 그 사이에 한론도 죽었네? 그브한테 죽었구나 아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어 맛있다 잘다 이런거 좋아요 아리는 벤치를 아 야 나 이제 시작인데 도망 열어주실 생각 없나요? 일단 첫판은 손풀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건 그때도 말했듯이 굉장히 쉽다 그냥 지나가면 된다 그쵸? 잠깐만 멈췄다가 잠깐만 멈췄다가 잠깐만 멈췄다가 운이 안좋으면 부딪치니까 오른쪽을 보면서 이런식으로 받으면 된다 이건 왼쪽에서 나오니까 왼쪽을 보면 되겠죠 어 길막 길막 어 네 운을 믿어요 그냥 아 실패 살짝 기다렸다가 한 번에 통과하는게 중요하다 타이밍을 맞추면 이렇게 한 번에 갈 수 있답니다 왼쪽 오른쪽 여기다 쉽다 그쵸? 어 까비 아 살짝 노렸는데 일단 들어갑시다 자 여기서는 꿀팁이 뭐냐 일단 처음에 내려갈때 점프를 하면 안돼요 점프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아 점프를 해야돼요 점프해 안하면 좋네 어 어 어 어 아 틀났다 비상 비상 이걸 살짝 이용하자 살짝 구석으로 가서 이걸 이용해주는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식으로 피하면 돼요 오케이 이것도 이쪽으로 피해주고 으차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일단 통과 점프해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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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지금 해주고 오케이 점프 점프 오른쪽으로 피해요 난거 같은데 아닌가 한 명 남았음 설마 내가 한 명이 되진 않겠지 오 오 좋았습니다 살짝 위험했는데 마침 탈락자가 바닥 떨어져요 이거는 전량을 말씀드릴게요 밑에서 두 번째까지 일단 떨어집니다 아니다 그냥 무조건 버틸까 무조건 버티기 아 좀 고민되는데 사람들 플레이하는걸 봐요 오케이 이건 내려가는게 맞다 으차 으차 오케이 지우기 한 명 생겼으니까 난 여기서 지우자 어 근데 좀 많이 떨어지는데 잠깐만 얘들아 우리끼리 이러면 안돼 야 여기 좀 많다 사람이 어 어? 어? 아니 밑에 오히려 더 많은데? 어떻게 된거야 일단 무조건 버티기 아 야 지우지마 아 어 어? 오케이 어 큰일 났다 나 어디로 가지? 응?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